2, 3년 정도 많이 힘들었는데 힘든 형국으로 보여지거든요 용짓이라며 자식을 둘을 줬을텐데 줬다고요? 둘이에요 하나에요? 그러니까 전 남편 사이에 둘이 있고 현재 아이 하나 좋겠다 너는 왜요? 두 번이나 가보고 난 한 번도 못 가봐요 남편은 그럼 지금 몇 살이세요? 남편은 닭비요 55세 뭐가 궁금해요? 왜 이렇게 삶이 답답한지 그 전 남편 쪽에 얼마 전에 초상이 있지 않았어요? 혹시 소식은 듣습니까? 얼마 전은 아니고 5년 내로요? 네 있어요 아버지 어찌 됐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본인 같은 사람들이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봐요 나는 왜냐하면 전 남편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았고 또 지금에 만나신 분한테도 또 아이를 낳았고 또 지금 계시는 분도 한 번에 상처가 있을 것이고 이 여자는 디웅박팔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 남편이 김씨고 지금에 계신 분이 이 씨다 우리도 우리 본인이나 나도 언젠간 이 세상 떠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한 집안의 집안의 귀신이 되는 건데 소속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련의 여주인공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에서는 그냥 아이 낳지 말지 조금 아이는 몇 살입니까? 지금 6살이에요 6살? 네 그럼 뭐야 마흔 둘에 낳았어? 둘 셋 셋 아무튼 세 명 낳아줘서 국가발전에 해줘서 고맙긴 해 나는 하나도 없는데 자존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무슨 일 납니까? 참 선생님 같은 거 하면 딱인데 뭐 해 아이 키우면서 그냥 소소하게 집에서? 네 집에서 만드는 거 뭐 만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남편분은 생일이 언제예요? 5월 20일 첫 번째도 그렇지만 두 번째도 그분이 갖고 있는 남편분이 가지고 있는 건 평생 그분은 외로움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 갖고 사는 분입니다 그분도 자기 일이 커리어가 괜찮은데 무슨 일 하십니까? 아 지금 현장에서 일해요 현장에 현장에서 한다면 주로 뭐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그냥 노가다쟁이는 아닌 것 같이 보여져서 왜 이렇게 살까요? 잘난 사람이에요 궁금해요 왜 그런지 집안 내력이 우리 친구만 이렇게 사시는 게 아니라 집안 내력이 이렇게 이별이라는 거 사별이라는 것도 재원이라는 거 이게 내력이 쭉 있습니다 실은 본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위에 세대들도 이게 좀 많고 엄마 쪽으로요? 아빠 쪽으로요? 저희 엄마 쪽으로요? 어머니 쪽으로 그런 게 많이 강하고요 그게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가장 큰 거는 조상의 풍파 신의 풍파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데 좀 뭐랄까 공을 좀 많이 들이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분부터 굉장히 내 고집이나 내 신념이나 내 주장이나 이게 굉장히 강해요 예수도 계시겠지 부처도 계시겠지 조상도 계시겠지 근데 내가 옳고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어떻게 보면 근성적이라고 할까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믿음이나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또 바꿔 얘기하면 지금의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남편분 집안들도 남편분은 이제 그러니까 시어머니보다는 이제 시아버지 쪽으로 불심이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고 근데 어느 때부터 그게 딱 끊어진 형국이거든요 공을 들였다는 게 그래서 그분도 좀 이렇게 삶 자체가 이제 55세에서 56세로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롤러코스트 마찬가지 우리 친구분도 왜 이렇게 평탄치 않겠지 좀 이렇게 평탄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나아져야 되는데 진짜 그래요 좀 편편하게 좀 잔잔하게 가다 싶으면 다시 꼬꾸라지고 6살? 아이고 개띠구나 네 머리는 좋다 머리는 좋아 영특하네 노산인데도 잘났네 걱정 많이 있어요 계속 유산되고 그래가지고 힘들게 나왔어요 우리 친구가 작년부터 금년 삼재시잖아요 그리고 또 남편은 삼재를 어떻게 보면 기우생이신데 남편은 삼재라는 걸 한 5년 정도를 겪으셨을 거예요 길게 거기에다가 이제 남편의 삼재가 이제 막 끝나니까 그니까 와이프의 삼재가 또 시작이 된 거거든요 남편 삼재 때 너무 힘들었어요 생각지도 봐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강해서 그러니까 웬만한 무당들도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본인 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집안 내력이 굉장히 강하신 두 집안이 만나서 그냥 살아서는 사실은 안 돼요 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친구한테는 57가지 쓰라고 10년의 운이 들어왔었어요 작년에요? 네 47회 우리가 7성주라고 해서 10년 터울로 주세요 그건 누가 주시냐 먼저 분이 예를 들어서 김씨였다 근데 여기 와서 또 이 씨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그럼 이 씨내에서 주시는 겁니다 지금의 남편 쪽에서 57가지 쓰라고 10년의 운을 줬는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낼면 해면 이제 50을 바라보고 계신데 세상에 모든 사람은요 1년치 운도 다 못 써요 자기의 운을 네 근데 1년치 운 그릇에 10년이 부어졌어요 네 작년에 그럼 작년에 1년만 남고 9년이 넘쳤겠죠 네 그러니까 이 운이 넘쳤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아 왜 무섭냐면은 되는 노릇이 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운도 넘쳤는데다가 3대가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플러스 플러스인 거죠 생일이 몇 월입니까 4월이요 그나마 다행이네 생일달에까지 만약에 3대가 있었다면은 정말 가정이 파탄나든 뭐가 나든 그래야 되는 형국인데 그러니까 악재가 두 개가 겹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금년을 넘어왔고 이제 작년에 운이 넘친 게 이제는 악재로 서서히 변했거든요 금년에 금년에 돈이라는 게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야 되고요 또 부부간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현장에 가 계시니까 좀 떨어져 계시겠네 네 주말 부부예요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저도 그렇게 느껴야 만약에 같이 있었다면은 부부의 금술이 또 꺼여져야 되는 거지 또 또 헤어지고 이별이고 상처를 또 받아야 되는 그 남은 그래도 떨어져 사니까 네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네 싫든 좋든 공들이고 사셔야 되는 분이 분명히 많고요 사람 믿지 말아요 그렇지만 조상이나 신은 믿고 좀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57가지 잘 살 수 있는 그 운을 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놓치고 살아요 네 그게 아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성주운이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이씨다 이러면 뭐 전주 이씨 경주 이씨 뭐 뭐 이렇게 이씨들이 있는데 그런 집안에 조상에서 가장 높은 조상 신이 다 자기 후손한테 먹고 살라고 운을 주는데 그걸 모르고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일곱에 들어온 운이 여덟에 벌로 바뀝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금년 한 해가 우리 친구분한테 굉장히 녹록치가 않는 거예요 뭐 집에서 일은 간단하게 하고는 있대지만 일 자체도 꾸준히 들어오고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터 안 좋고 또 바깥 남편이 현장에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임금 체불이라든가 아니면 또 일이 또 하는 날보다 뭐 덜 한다든가 뭐 계약직이 아니라 뭐 정직원이시겠지만 그리고 자리도 좀 불편하고 사람하고 좀 마찰 생기는 일이 많이 생겨요 저희 남편은 항상 보면 정말로 당하는 분이에요 마찰이 돼서 내가 이기면 되는데 그분은 지능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간단해요 사람은 참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일 같은 거는 굉장히 성실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그냥 박혀 있는 분이라 일을 자기가 놔두고 나머지 일을 예를 들어서 뭐 현장이니까 뭐 해서 이거까지 해야 돼 근데 이게 안 됐다 그럼 그거까지 끝내고 나와야 되는 사람이 남편분인데 그런 걸 사람들이 너무 잘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용하려고만 해요 일을 시켜먹으려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굉장히 유아시고 선비 같은 사람인데 인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외로움이라는 게 좀 박혀 있다는 게 이 외로움이라는 건 초자식도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생활 두 번째는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세 번째는 이제 사회생활 우리 친구분이 공을 드린다 우리들 옛날에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 세대에서 공 좀 드리고 사셔야 돼요 이제 내가 내역이 다 해줬으니까 너도 내 점을 좀 봐줘 제가요? 잘 느끼거든 그건 그래요 꿈 같은 것도 꿔도 잘 맞고 집안 내력이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무당이라는 거예요 내력이 있으니까 무당이 된 거거든 나는 좀 사주팔자가 그렇게 강력하다 보니까 무당이 된 거고 우리 친구도 굉장히 내력이 강한데 그나마 사주팔자가 조금 심해서 약하기 때문에 나처럼만 안 된 거지 자기도 나한테 준하는 정도의 그 정도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직장에서 뭐 암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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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고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냥 슬슬 나와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이래서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분명히 맞고 근데 남편도 맞다고 얘기하지만 남편은 또 알면서도 또 그렇게 안 돼 안 돼요 또 당하게 되고 또 끌려가고 자기가 이놈이 나쁜 놈이고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알면서도 또 거기에 맞춰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이 사람 상대가 잘해주고 풀어지면 또 풀리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또 반복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남편도 남편이지만 집안의 남편이 가장이겠죠 근데 기둥은 본인이거든요 기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기둥이 자기 운이 넘쳐있고 삶 되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이도 아빠도 다 흔들리는 거죠 지금 그나마 여덟수면 그 운을 받을 수는 있지 근데 다음 달 22일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입축에 시작해서 동지 끝나거든요 동지가 지나게 되면 내년으로 봐요 저는 내년이 되면 지금 그 운이 지금 이제 8수잖아요 8년이 남아있는데 그 운마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내년이 된다는 거는 12월달 동지가 지나면서 9이 되는 형국이거든요 9수의 3제 나는 우리 친구분이 내년 내후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사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저는 사실 그거 걱정되거든요 내년이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게 힘들어질 거라는 건 본인이 그게 신점이고 영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에 오신 것도 같고 그러려면 내 운세가 사납다면 그 조상에서 주신 운이라도 내가 받아놔야 버티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운은 얘기했듯이 57까지 쓸 수 있는 그런 큰 운입니다 운반치하자 제숙붓하자 이렇게 우리 부당들이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1, 2년이 아니에요 본인이 57까지 쓸 운을 작년에 주셨었어요 근데 본인이 흘려버리고 그러니까 예견하는 게 본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두려운 거고 내년이면 또 남편 같은 경우에 이제 56세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또 남편이 5월생이라고 하셨잖아 6월 달부터는 남편도 또 57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9세에 3제 내년 내년이 난 굉장히 힘들어요 부부 간에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걸 아마 본인도 느껴질 겁니다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9세에 3제만 그냥 걱정이 돼가지고 내년 운세를 좋게 희망차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전혀 1도 없어 1도 없어요 미안해요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소비 줄이고 그리고 집안단들이 건강들 좀 더 잘 챙기고 이게 아마 최선인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며칠 안 남았지만 다음 달 동지가 오기 전에 그 운이라도 받고 사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게 아마 해결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조상들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냥 조상이 아니라 그 집안에 족보책을 열면 맨 위에 어느 집이나 시조가 계시겠죠 그 두 번째나 세 번째에 계신 서열이 계신 분이 그분이 성주신 그 집안의 한 모든 후손들을 기륭화복을 다 하시고 또 벌도 주시는 분이 그분들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분이 조상 가장 높은 신한테 벌 받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쪽인 거죠 그 성씨로 그렇죠 공 드리고 살면 잘 사람입니다 정말로 본인은 공을 어떻게 항상 뭘 해야 되나요? 공이라는 건 어떻게 드리는 게 공리예요? 이번에 공 드리고 10년 후에 본인 그때 가서 공 드리고 사세요 가장 높은 조상 신께 그냥 조상이 아닙니다 남편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38대 내지 42대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엄청 높은 거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버님이 일단 1대 할아버님이 2대 3대 이렇게 따지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 1천년 이상 되신 조상 신께서 주신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요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병진생들이 병진생들이 지금 48에 용띠인데 내년을 정말 안 좋게 보거든요 병진생들만큼은 정말 크리스탄이면 교회에 가톨릭이면 성당에 불자들 같으면 정말 저래 아니면 그냥 일반 정말 굿이라도 하고 살아만 될 거라고 봐요 그만큼 힘들 겁니다 그런데 병진생들의 특징이 하나가 정말 고집스럽거든요 내 신념이나 내 가치관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깐 대부분의 또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별로예요 존중이나 그런 것도 안 하고 아무튼 그런데 본인은 정말 존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바다에 있는데 누워 있는 거예요 바다 물 위에 그냥 매트리스 같은 거예요 물에 아예 빠지지를 않아요 손이고 발이고 뭐고 그냥 무슨 꿈이지 그러면서 느낌이 물은 우리가 맑은 물은 굉장히 좋은 꿈으로 봐요 해몽을 그런데 그 느낌이 좀 깨고 났는데도 계속 그냥 폭신폭신한 그 위에 꼭 누워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났는데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좋은 꿈을 꾼 거죠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물에 떠서 그냥 있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물에서 헤엄을 치면서 놀았는지 또 아니면 그냥 물에 내가 허우적댔는지 여러 가지 해몽은 틀린데 가만히 누워서 편안함을 느꼈다면 좋은 꿈이에요 이 꿈은 너무 조금 깨고 났는데도 그 느낌이 느껴지는 게 조금 이상한 꿈인가 싶기도 하고 남편이 내년에는 좀 현장에 계시다가 뭐 현장에서 막 일을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재해나 이런 거 조금 사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년에요? 그러니까 조금 위험하긴 하죠 현장일이라 좀 높은 데서 일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몸에 큰 흉을 갖고 살아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 남편도 수가 안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 그 성준을 만약에 받는다 하면 남편도 커버가 되나요? 남편이 아니라 세 식구 조차도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주는 자기가 되는 거고요 성준은 그 집안에 가장 높은 조상 신이라는 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냉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도 내 형제들이 있거든요 형제들한테 그렇게 끝자리가 일곱이나 또 황갑 성주라고 해서 황갑 61살 저는 강제로 시켜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신을 섬기고 있는 무당 제자일지라도 내가 밥 먹는다고 해서 내 동생이 내 형이 내 누이가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몫은 제각각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당으로 살면서 뭐가 제일 무섭냐 이러면 성주신이라고 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가 제일 좋냐 이러면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짧게는 4년, 6년, 길게는 10년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조상 가장 높은 조상 신이 나를 10년간, 6년간, 4년간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걸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요 근데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받느냐 아니면 향후 몇 년간 벌을 받느냐 끝자리가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만히 인생 봐요 스물일곱, 서른일곱, 마흔일곱 스물일곱, 일곱, 여덟 아니면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일곱,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일곱 굉장히 그래서 이 성주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건 더 올라가시면 당군이시거든 예수님, 부처님, 당군 할아버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시다고 치면 난 당군 할아버지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세계 전도를 펴놓고 봐봐요 우리나라 찾아봐 찾기도 힘들, 요만하잖아 근데 경제력으로는 10이네 군사력으로는 7, 8이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부처님이 나오신 나라가 아니라 당군 할아버지가 나오신 나라 인도라는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사건 사고도 많고 선쟁도 하고 있잖아요 부처님,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근데 우리는 당군 할아버지 분당국가임에도 반동가, 조그만 나라가 거기서 또 쪼개져가지고 반동가 아닌데도 경제력으로 군사력으로 10손가락 안에 들으면 대단한 거지 당군 할아버지가 최고라니까 당군 할아버지 밑에 김씨, 이씨, 박씨, 조씨 한심, 임심 다 그 후손들이 있는데 나는 왜 사람들이 그 조상을 안 섬기고 타국에 계셔서 나오신 그분들을 섬기는지 나도 하긴 사실 여기 양방에 부처님 세 분 계셔 아 그러셨나요 그렇지만 저분들한테는 기도 안 하고 내 뒤에 계신 조상님들께 기도드립니다 좀 섬기세요 그게 필요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꿈에 저는 자주 나오거든요 그분들이 천도가 안 됐기 때문에 천도라 하면은 사람이 이렇게 딱 돌아가시면은 그 혼과 영가가 바로 이렇게 좀 뭐 그곳으로 가셔야 되는데 구천을 떠돈다 하지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이 어디 계신 그냥 그 후손들 주변에 계셔 그래서 귀신의 손은 가시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녀가고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성한 사람도 그분이 손길이 닿으면 나도 병이 오고 아픈 거고 또 되는 노릇이 잘 되다가도 안 되고 망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한 꿈에 보인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도 불가에서도 천도제를 지내잖아 우리는 진옥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필요하십니다 그러니까 조상을 섬긴다는 거는 조상들을 좀 어떻게 돌아가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천국이 됐건 극락이 됐건 천도도 필요한 거고 좀 후손들이 좀 많이 공을 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는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 그렇다고 살아야 돼 바보야 언젠가는 꼭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지금이라도 8년이 운이 남았다는 거 잊지 말아요 8년 동안 본인이 57까지 어떻게 잘 풀려 있을지 그건 점으로 못 봅니다 그 운을 받았을 때는 그만큼 큰 운이라는 거 무아님은 동거야 바보야 감사합니다 coh boy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